안녕하십니까 두루두루 방문요양센터를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센터는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들어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사랑과 정성을 담아 방문요양, 방문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부모님을 모신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어르신분들께 건강과 행복을 선사해드리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늘 웃음이 끊이질 않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동행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